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.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 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하지만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됐고, 이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.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,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습니다.